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S 복지TV 뉴스24입니다. 복지TV 연중 캠페인으로 이동약자를 위한 취재를 기획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휠체어 이용자들이 외출하기 위해선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건물 접근성부터 이용자 상황에 맞춘 보행로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동에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용자 반응은 어땠을지 함께 보시죠. 새로운 길을 찾아가거나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할 때 비장애인은 지도를 보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일반 지도를 보고 돌아다니기에는 안내되지 않은 장애물과 경사로 등으로 힘이 듭니다. 이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과 건물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주는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소 사진을 통해 출입문 모양이나 경사 높이, 매장 내부, 화장실 환경 등을 미리 보고 사용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지 앞에 도착해도 막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장소 접근성 레벨을 통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알려줍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 일반 앱과 달리 2cm 이상 턱이 있는 곳이나 경사진 곳, 좁은 길 등을 걸러내고 편한 길로만 안내합니다. 이처럼 보행로 정보와 건물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이동정보 리서처의 조사로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공사 현장 인근 도보에 실시간 정보 제공 등 미흡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가도 되나? 공사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날짜 기간이 있잖아. 그러면 그 기간을 예를 들어 여기 공사 구역 하나를 더 늘려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보행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울퉁불퉁한 보행로와 가파른 경사로 등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과 보행로 환경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턱이 좀 그래도 이거 좀 덜 울퉁불퉁하게 해서 가다 보면 되게 굴곡이 심해서 저도 이렇게 덜컹덜컹해서 쏠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하면서 지향 부분이 제일 많이 좀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서울 140개 지역에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을 제공한 결과 사용자의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이 20분 감소하였고 외부 활동 빈도도 주 2일 증가했습니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휠체어 사용자들한테는 너무 부족하고 또 너무 산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또 교류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저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세상.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더 이상 미루어선 안 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